언젠간 이런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싶다 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왜 맨날 버스 정류장에 와? 그냥 여기서 타는 게 빨라요 거짓말 진짠데? 선배가 그거 맛있는 거 시키기 전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아 진짜예요 나 4개 할래요 선배? 나 먼저 간다 아 4개 해요 선배 소원 들어주기 하는 거예요 네? 나 간다 지금 어? 누나 누나 나 누나 좋아해요 내 소원 누나 나랑 사귀어요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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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쉬웠죠? 손이 빨갛네 아직 따뜻해 다정하고 낭만적인 물고기 자리 소설 속 로맨스를 꿈꾸나요? 당신 바로 옆 당신만의 주인공을 찾으세요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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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멘